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책갈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석송 자유 포럼에 지금 현재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송 자유 포럼에 501명이 지금 현재 회원들이 가입되어 초대되어 있네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서 그룹채팅 1으로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룹채팅에서 어쩐 채팅에서나 다 가능합니다 자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다시 노란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 책갈피 아이콘입니다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깜빡깜빡 좀 흔들려줘 보세요 다시 터치할게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이 기능은 뭐냐면 대화창에서 어떤 특정하게 자기가 중요하다거나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것을 책갈피로 딱 해서 설정해서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런 선에서 안무대선이 각자 있는데 자 여기에서요 자기가 이 창에 들어왔을 때 안무대선이 있더라도 이 책갈피를 터치하면은 이 책갈피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자기가 책갈피 핸대로 쭉 갑니다 이렇게 그럼 책갈피 기능은 이 책갈피 이 부분을 지금 책갈피로 해놨어요 여기서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다시요 화면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안무대 대해서나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책갈피 해제 라는 글자가 나오죠 책갈피가 현재 설정되어 있으니까 책갈피 해제 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갈피 해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이 책갈피 아까 아이콘이 사라져 버렸죠 여기 책갈피 아이콘이 현재 없잖아요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럼 책갈피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떤 메시지를 저는 이 메시지를 책갈피를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그 책갈피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길게 누르면 제 하단에 보면 책갈피 설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책갈피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럼 책갈피가 설정되어 있으면 글자가 지금 현재 뜯다가 사라졌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이 책갈피를 설정하면 책갈피 설정 아이콘입니다 이것을 툭 툭툭하면 해당되는 메시지가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아주 다른데 처음에 이렇게 왔다 제 하단에 이렇게 왔다 하면은 여기서 책갈피를 툭 툭툭하면 그리고 아까 책갈피 설정 한 데 있죠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가버려요 툭 툭툭하면 이렇게 바로 가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책갈피 설정입니다 이런 단체 톡에서도 책갈피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1대1 개인과의 채팅에서 할 수 있습니다 1대1 개인 채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대1 개인 채팅이죠 터치해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떤 글을 책갈피를 설정하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상대방이 글을 상대방이 보낸 엔젤 VIP가 보낸 이 글을 책갈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인데 책갈피 설정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그 해당되는 부분에 아무데서나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이 책갈피 설정이 뜨죠 그래서 책갈피 설정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책갈피 아이콘이 여기 뜨죠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책갈피에 해당되는 것이 흔들거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책갈피 아이콘을 터치하면 책갈피 한 거리로 바로 갑니다 툭 터치하면 이렇게 이 부분으로 책갈피 한 이 부분으로 바로 오죠 그래서 이걸 해제하려면은 또 길게 누르면은 책갈피 해제가 뜨죠 그래서 책갈피 해제를 터치하면은 책갈피 아이콘이 여기에서 사라집니다 자 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상 책갈피 스마트폰의 카톡의 책갈피 설정과 해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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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